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이 해사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슛!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전반 초반 빠르게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와, 초반부터 골이 나왔습니다.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붙잡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하라고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준이 해사위원은 지금 이런 초반 실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서로 탐색전을 하는 시점에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뭐 아직 초반이거든요. 이쪽도 강팀이니까 얼마든지 반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재밌어지겠네요. 다닐로 카탈디 배드로 파울 지적되었습니다. 프리킥 상황입니다. 이런 기회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잠보 안귀사 전방으로 갑니다. 시메오네 이어받습니다. 잠보 안귀사 자, 이거 있어요! 라치오 라치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시메오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열려 있는데요. 크다! 슈팅! 꿀키프의 선방! 잘 막아냅니다. 멋진 선방 보여주네요. 멋진 선방입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라폴리 전반전 첫번째 코너킥입니다. 배다! 자, 이 걸 맞네요. 클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한 골 더 들어갑니다. 추가 골입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제대로 보고 도린 쇼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키포로서는 까다로운 지중이었죠. 시합 낙각으로 듣고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골을 가면이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나폴리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나폴리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 밀린코비치 사비치 오른쪽으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 펠리페 안데르송 공을 훌륭하는데요. 페드로 이거 좋은데요? 튜투리 지엘린스키 패스 인터셉트 루이스 알베르토 루이스 알베르토 오른쪽 측면으로 루이스 알베르토 스루패스 실나봤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잠보 안귀사 자 오른쪽 봤어요 마테오 폴리타노 여기서 이 센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요 퀴소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미드필드에서 좋은 조직력을 선보이며 공격으로 잘 이어졌어요 이 두 골이라는 스쿠어차가 전반전이 얼마나 순조롭게 흘러갔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반전입니다 공간으로 패스 가로 찼습니다 김민재 지엘린스키 오른쪽 잘 벗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잠보 안귀사 마리오 후이 지엘린스키 시메오네 측면을 활용합니다 마테오 폴리타노 여기 중요한데요 아 찼습니다 슛 슈가골을 갖습니다 한골 더 달아갑니다 3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딱히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작정하러 때렸는데요 무조건 넘는다는 의지가 뚝겨지는 중독이었어요 나폴리 나폴리 현재 3대역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잠보 안귀사 수비가 통했습니다 나폴리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김민재 다시 키퍼에게 지오바니티 로렌소 지엘린스키 제쳤어요 자 반격차 안수 빠르게 나가야죠 헬리페 안데르송 페드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마티아 자카니 밀린코비치 사비치 전진합니다 다닐로 카탈비 아빌 라흠마니 공 받아냅니다 루이스 알베르토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닐로 카탈비 역습입니다 헬리페 안데르송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엘린스키 지엘린스키 자 반격차 안수 오옵사이드 헬리페 안데르송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폴리 큰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나폴리로써는 중앙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건 이럴때 큰 장점이죠 네 고맙습니다 나폴리로써 Shim만을 시청 중앙 exciting , 저거 tagged 네ista